그래서 밤에 일하고 새벽 차 타고 욕을 넣은 거야, 밤차로. 그래서 막 응시하러 와 보니까 나 금방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접수해 놓고 보니까. 뭐 테스트도 하고. 무슨 테스트 했어요? 그런데 가만히 들고. 그거 영원이라고 그대로예요? 쌀 가만히 들은 거? 자, 1번부터 시작. 거기 서강대 거기서 뭐 했는데 심사님 이리 앉아있어, 너희 쭉 앉아있어. 실격. 거기서 못 들면 그냥 거기서 불합격이라 뭐 수백 명이 그 길에서 보고 있는 거야. 오늘 와 이리 비리비리하노? 다음. 합격. 그래 나 이제 내 차례. 여기 민석길이라고 딱 들었는데. 야, 암만 올려도 안 올라가는 거야. 이거로 들면 가는데 이거로 못 들어가면 못 간다고 상상하면 안 그렇게 해서 그제이? 이 배에다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거야. 그 심사관이 힘써 힘써 일하는 거야. 그것도 뭐 결국 내가 그걸 안고 나다 퍼져버린 거야. 그러니까 불합격이라고 하더라고. 그러면 불합격하면 더 이상 뭐 손 쓸 일도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나중에 또 신앙가 씨바 가만히 하나 만들고 제일 많아 연습했는 집에서. 그래야 나중에 역시 또 연락 온 거야. 그때 또 가니까 역시 또 모를까 봐야 되는데. 그때 그냥 들고 올라가 버렸지 뭐. 들어가지. 그 연습했고 요리했으니까 들고 들어가. 저 던져버리니까 합격하기로 하더라고. 와, 그때 그 합격 그 소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진짜 완전히 날아갈 것 같더라고. 영화중이 Istanbul 공 Henri까지는 쭉쭉 ŻUM & 이야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그러며 남을 다 연약할 수가 없어지지ация. 그 움직임이 심리 기준으로.. 그리고 또 incent소.